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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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표야 여기 이거 봐 체리 이름 있어 이제 이해가 되는지 비행기 탈거야 비행기 탈거야 그렇게 열심히 춤추다가도 안 믿기는지 다시 벼러보고 자기 이름을 또 확인하고는 225만 너튜브 구독자와 17만 팔로워에게 사랑 가득 행복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는 두 분이에요 올리버쌤과 마님 정다운시 동갑내기 국제커플의 자충우돌 이야기를 수다스럽게 만나볼거에요 철파연 스페셜 수다 100% 행복 바라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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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버쌤과 마님 정다운시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인사를 각자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레디 퍼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와 함께 살고 있는 텍사스에서 온 정다운입니다 고향은 울산이에요 반갑습니다 울산은 왜 먼저 하지 않고 텍사스를 지금 살고 있는게 텍사스니까 그렇습니다 and your time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저도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프롬 텍사스 와 7465님 올리버쌤 한국 오셨다니 철판까지 진짜 대박 대박하셨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오늘 아침이 라디오 오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고생하셨는데 사실 아까 미국 텍사스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텍사스에 오셨죠 오죠 어제 사투리가 나오네요 어제 왔어요 어제께 어제께 시차는 시차는 적응 중이죠 시차 적응 중이고 그러면 우리 4992원님이 바로 문자 왔네요 철합디 마님이 울산 출신이에요 고향 사람 두 분이 사투리로 신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장훈 씨 울산은 어딘데 저는 나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저도 울주군에서 태어났거든요 아 니네 울주군이야 시골 시골 근데 울산시 사람들이 또 들으면 시골 아니에요 그러거든 시골 저는 시골인 거 좋거든요 나도 시골이 좋았거든 네 빌딩 바로 옆에 논밭도 있고 소중 냄새도 맡고 그랬지 울주군 어디 고향이 울주군 저희는 저는 구영은이라고 리에 살았거든요 나도 리에 살았다 아 진짜 우리 말 다 알아들었어요 올리브쌤 아마 98% 정도 98% 정도 잘했어요 한국말을 알아듣는데 사투리는 조금 액세인데 너무 심하거나 심하면 좀 못 알아들 때 있죠 아 예 그런 거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울산에서 저는 어느 정도예요 아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생 때 김영철 저의 솔직히 울산에 그렇게 특이하고 큰 스타가 없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첫 번째로 그때 옆대요 하면서 엄청나게 열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울산에 간판 스타가 이제 대표 스타가 그때 당시에 네 맞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하자면 유희수 선생님이 유로가서 없다가 김영철이 다 탄생했고 그 밑으로 이제 김태희하고 태희하고 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유라하고 걸스대 유라고 다 내가 먼저 했지 정확하게 맞춰서 맞습니다 아 우리 윤이니님이 그럼 올리버 쌤은 사투리 할 줄 알아요? Can you speak sa투리? 뭐라까노 우야노 아 맞아 우야노 우야노 아 그렇지 우짜노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짜노 우야노 뭐 뭐 이따이가 그렇지 이따이가 기본적인 사투리를 하시네요 우리 써니님이 한국에는 체리랑 함께 오셨죠? 아까 목소리도 체리 목소리 나왔는데 진돗기인 왕자와 공주는 브래드 시아버지와 우리 시어머니 로이 여사님이 돌봐주고 있나요? 이번 한국 방문 에피소드도 너튜브 채널에 올라오는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일단 랜선 이모 삼초들의 사랑을 받는 체리도 한국에 함께 왔나요? 네 같이 왔죠 어제 왔죠? 지금 자고 있겠네요? 어 네 아니면 TV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나실 수도 있고 체리 지금 몇 살이에요? 책에 보면 한 네 살 느낌인데 아 그래요? 체리 아직 세 살 안 됐어요 미안합니다 두 살이에요 두 살 근데 한국을 벌써 네 번째 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엄청 베테랑이에요 아 베테랑 비행기 진짜 잘 타요 이제는 네 두 말 중에 어디 말을 더 잘해요? 한국말하고 영어로 저는 저랑만은 저랑은 저희랑은 한국말로만 대화하니까 한국어가 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또 영어를 쓸 줄 있으면 영어를 엄청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저희가 놀래요 그래서 아빠랑 영어를 안 해요? 아 제가 영어로 말 걸면은 바로 영어로 대답하고요 그리고 저희 인형 길이도 다 무조건 영어로 대화하거든요 아빠가 봤을 때 한국말을 더 잘할 것 같아 영어를 더 잘할 것 같아 앞으로 아 앞으로 계속 미국에 있으면은 영어도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둘 다 잘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한국어로 계속 알려줘야죠 맞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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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우리 아까 225만 너튜브 구독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철파의 몫이 소개되나요? 아 그럼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카메라 켜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 편이 몇 분 정도 우리 편이 나올지 이것도 기대를 해보면서 좋아요 두 분이 사실 여러분 긴 비행시간을 마치고 지금 열 한 네다섯 시간 타고 왔을 거예요 텍사스에서 그렇죠 철파임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영어 학습책이 아닌 에세이를 쓰셨네요 당도 100% 행보 이거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두 분이 네 이거는 저희가 연애하고 신혼집을 꾸리고 그리고 가족을 키워가면서 느끼고 저희가 성장하는 그냥 에세이예요 그래서 저만 쓴 게 아니라 저가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맞아 정다운 그림태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에피소드에 대해서 솔직히 올리버랑 저랑 문화 차이도 있고 큰 배경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시선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어떤 시선으로 봤는지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를 좀 더 인사이트 있게 이해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통찰까지 집 구하는 이런 얘기도 다 나오겠네요 예전에 저도 너튜브 본 게 텍사스 집 사고 구하고 그런 영상 자료 봤거든요 아 네 어떠셨어요 아니 그 보면 첫 번에 그거 있죠 누군데 100인인데 한국말 이렇게 잘하지 그게 첫인상이었고 그 다음에 집값 차이 이런 걸 설명해 줬잖아요 한국 너무 비싸니까 그 편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지금 책을 내셨고 와 지금 3001번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사인회 같은 건 안 하시나요? 한 다음에 혹시 거기서 체리 만날 수 있나요? 체리 얘기가 많네요 귀여운 체리 모습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사인회는 하나요? 네 어디서 하나요? 강남, 광화문, 영등포 합정도 하고 다 있네요 네 주말에 좀 계속 저희가 순회 사인회를 할 예정 큰 서점 있게 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체리도 오나요? 네 체리도 체리도 같이 오는군요 약간 시간대는 한 대충 2시? 3시? 점심 이후? 네 저희 잠시만요 시간이 중구난방이라서 오후에도 있고 오전에도 있고 알아서 보러 가면 되겠네요 박윤희님이 저 사인회 갑니다 체리야 우리 일요일에 만나요 지금 우리 랜선 인보들이 난이 났어요 지금 배윤주님이 책 사서 봤어요 중간중간 마님의 웹툰도 삽입되어 있고 두 분의 삶에 대한 얘기라 그런지 술술 읽히더라고요 두 부부의 문체가 서로 닮은 느낌이라 기억이 됐어요 어떻게 찰떡같은 부부가 이렇게 탄생을 했는지 그래서 사랑이 느껴졌답니다 벌써 이렇게 에세이를 읽어보신 철가루가 있네요 책으로 나옵니다 경상도 여자와 텍사스 남자 그렇죠 남편은 미국인 아빠는 경상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저희는 사실 특별하게 만난 건 아니고 친구들 술자리에서 그때 그냥 한국이었어요? 네 한국에 만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저런 애가 있구나 저런 애가 있구나 진짜 왜냐하면 제가 처음 봤을 때 아일랜드에서 살고 온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와우 그래서 약간 이 머리카락 색을 보고 얘는 한국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약간 비주 볼에 뽀뽀하는 키스 인사 아시죠? 미국사님한테 무어하잖아요 뺨에다가 얘를 보자마자 다 봐도 저는 뽀뽀를 날렸어요 이 친구한테 별 생각 없이 그냥 용기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일랜드 보다로 얘는 한국인 아니니까 익숙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얘가 얘는 이제 6년차 살고 있던 약간 조선한 한국사람 된 기분 유교보였던 거예요 오히려 올리브는 놀랬어요 그때 볼 칙 네 저 많이 놀랬죠 오히려 한국사람은 안 그러니까 네 그쵸 안아주지도 않고 허그 안하잖아요 오히려 스킨십 같은 거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뭘 느꼈어요 깜짝 놀랬죠 얘 혹시 나 좋아하나 이런 생각했어요? 아 지금 갑자기 그냥 정신이 그냥 없어졌어요 뭐지 사랑이 빨기 시작했나요 그때? 그냥 5초 동안 그냥 맞네 맞네 머리가 하얘졌어요 약간 성희롱 당한 것처럼 얼굴이 빨개짐서 이게 뭐죠? 처음에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만나다가 사귀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가 좀 강렬한 서로 인상이 되서 우리의 첫인상이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 아 사실 사귀기 전에 좀 뽀뽀를 한 사이라서 아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뽀뽀 퍼스트 선 뽀뽀 그리고 후 사귀 아 우리 강경희님이 올리버쌤 앤 마님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너튜브 찾아봐야겠어요 오늘부터 구독자 1인 추가합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지금 4894번인데 최근에 둘째 신 하셨잖아요 네 축하합니다 마님이 체력화됐을 땐 입덧이 굉장히 심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떠세요? 잘 챙겨드신도 걱정된다고 했는데 둘째는 혹시 태명이 뭐예요? 둘째 태명은 파랑이에요 파랑이고 지금 약간 안정기 네 안정기식이에요 체리도 뱃속에 동생이 있다는 거 알아요? 네 잘 알죠 그래서 파랑이 얘기도 하고 파랑이 사랑해 이런 얘기도 하고 제 배에다가 로션도 발라주고 뽀뽀도 해주고 음식도 먹여주고 그런 것도 많이 해요 파랑이 이거 먹고 싶다 엄마 먹어 이렇게 이렇게? 아 체리가 아주 러블리하네요 진짜 네 귀엽죠 고아라님이 마님 이번 한국 여행 때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세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한식 거기도 한식이 많죠 사실 요새는 있긴 있는데 막 게장 같은 건 없고 있긴 있는데 게장 간장 게장 이런 거 그렇죠 없죠 그런 거 없거든요 깊은 디테일한 맛이 좀 있긴 떡볶이로는 다 있죠 내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떡볶이는 만들 수 있는데 네 게장 이런 거 게장 이런 거 꼭 드시고 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퀴즈 하나 슬쩍 드려볼까요 올리브 쌤과 마님 사이에서 아주 귀여운 딸이 있죠 오늘 많이 나왔는데 랜선 이모와 삼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아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체리 자 체리 댄스 체리 2번 2번은 혹시 올리버 베토벤 알아요 베토벤 베토벤 베토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바나나 바나나 정답 바나나 1번 체리 바나나 샵 1077 짧은 분 조심한 김우자 100원 골라무릅니다 정답 소개된 모든 분들께 한우 6번 세트 드리고요 4분은 더더 재미있을 거예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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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파워 랩에 못해 기분 좋게 기회 명절과 함께 해줄래 예 화기전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파워 fm good for you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날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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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본 내 마음속에 소중한 일상에 행복이 담긴 에세이 당도 100% 행복을 쓴 올리버 올리버쌤 그리고 마님 업다운 업다운 정다운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은 뭐예요 다운쌤 저는 그냥 쭉 다운으로 가고 있어요 쭉 다운 왜냐하면 제 스스로 약간 크리스티나 아니면 뭐 이런 예쁜 영어 이름 붙이기 좀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업다운 이 친구들한테 너 이름 뭔 이름이 Just remember 업앤다운 Okay My name is 다운 업앤다운 다운 바로 기억나요 바로 기억하시더라고요 좋아요 올리버와 다운씨 함께하고 있는데 3부 끝에 내리는 키드 정답 올리버 정답이 뭐였죠 바나 바나나나 그게 바나나야 우리 딸 이름 아 아니요 바나나가 너무 가게 돼가지고 딸 이름은 체리 딸 이름은 바나나 가리고 체리였죠 바나나면 귀엽겠다 그렇죠 자 체리까지 정답 한번 쭉 볼게요 우리 심은하님이 1번 체리 모라이어 체리 어때요 모라이어 체리 약간 저희 디제이 닮아가지고 개그 수준이 약간 비슷해요 아 그러네요 아니면 우리 0279번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0279번님 1번 체리 깨끼요 올리버쌤 마님 체리 뱃속 파랑이 닐라바 그림수지 왕자공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와 체리 그리고 6916번님 6916번님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올리버 네 정답 체리에요 학생대 경기도 버스에서 올리버쌤 많이 봤어요 네 결혼하고 저희 아기랑 같은 시기에 임신된 거 보고 내적 치밀감 사고 자연스럽게 랜선 이모가 됐네요 그리고 둘째 축하드려요 파랑이 첫 영상 눈물 훌쩍임이 봤어요 끄 끄 끄 하였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 삐삐삐 소리 난 게 지금 두 분이 찍는 너튜브 카메라에서 소리가 나온 거니까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네 저쪽으로 실수한 거요 아니 너튜브도 지금 찍고 있으셔가지고 나중에 업데이트 되는 것 한번 봐주시고 자 신하은님이 1번 체리 저희 3살 아이는 딸기라고 불러달라네요 귀엽죠 아 이때는 막 딸기 체리 이런 거 다 알 때도 지금 맞아요 샤인마스크 이런 것도 알아요 미국에 없어요 샤인마스크 아무것도 없어요 먹여 보면 알겠죠 쏘리 미국에 샤인마스크 없네요 네 이성준 님이 정답 체리 미국에서 체리라는 이름이 흔한 건가요 아니면 좀 힙한 건가요 둘째 딸 이름도 생각해 두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이번에는 혹시 레몬? 하셨는데 귀엽겠다 일단 체리라는 이름이 미국에서 흔해요 어때요 흔하진 않아요 그렇죠 전 실제로 체리라는 사람 많을 수도 없어요 그냥 그 미국 여배우 체리 존 딱 한 명 근데 영국에 좀 있는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체리 최대한 그거랑 명간된 이름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아까 레몬 나왔는데 레몬은요 레몬은 파란색이 아니니까 좀 그렇죠 그렇죠 좀 고민해봐야겠네요 파란색 있어 파란 레몬 아니 그냥 씨잖아 블루레몬 아 씨니까 아 씨니까 안 되고 자 이렇게 쭉쭈게 되신 은하 씨 은하 씨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한번 함께 해보실 또 생각은 없으신지 텍사스에 계시다가 한국에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기회되면 물론 해야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맛보기로 올리버의 진짜 텍사스식 영화 한번 가볼까요 이거 올리버 선생님이 영어 질문이 왔는데 김혜영님이 부산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학교에 미국인 교환 학생이 와서 못하는 영어에 손짓 발짓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 패션이 아주 까리하거든요 칭찬해주고 싶은데 까리하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까리하네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그러면 옆에 또 우리 많이마디 물어보죠 까리하네 이거는 그거 엄청 막 엄청 멋있네 짱이다 쩐다 약간 이런 느낌 맞죠 쩐다 이런 느낌 진짜 멋있다 경산돈이 생각해 와 멋있다라고 와 니호는 좀 까리하네 까리하네 저 되게 멋있으면 까리 까리하네 길게 길게 장음으로 좀 까리한데는 그냥 멋있는 거고 와우 와우 좀 까리 한 데는 좀 멋있는 데 이거거든요 기운하네요 자 그러면 준비된 영어가 혹시 이제 멋지다니까 자 영어를 한번 표현해보죠 올리브쌤 표현 만나볼까요 뭐 sick sick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wow that bag is sick sick 약간 아프다 sick 아 진짜? 네 how do you spell? s-i-c-k are you sick? you're sick you're sick you're sick you're sick you're sick you're sweater is sick you're sweater is sick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어 that is sick 아 아 길게 장음으로 sick sick 아 그냥 아까 you sick 하면 아프다인데 you 빼고 와우 shirts sick 네 sweater sick 맞아요 딱 딱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사네요 오늘 세타 쪽으로 까리하네 이거니까 sick 그냥 sick 이렇게 아프다 이거 아니고 오케이 여미 형님도 영어 표현식 오 깔싸마넥 깔싸마넥도 들어봤죠 깔싸마넥 그거 사투리에요? 이게 저는 울산 쪽이 있는데 우리는 부산 친구들이 깔싸마넥 그래요? 이게 또 마산 창원 부산 다 다르죠 조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죠 느낌 비슷할 것 같아요 깔싸마넥 그것도 그러면 우리 아까 지금 올리버한테 그냥 뭐 텍사식이라고 시작했는데 미국도 사실 사출이 있죠? 네 아주 많죠 있어요? 네 진짜 많아요 텍사산에도 여러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럼 난 궁금한 게 미국 이 언어 쪽에서 표준 지역은 어디에요? 우리가 서울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아 약간 미드웨스트 액센트 미드웨스트 액센트라고 하는데 되게 약간 서울말처럼 미드웨스트 액센트 제가 영어 말할 때 특히 가르치고 있을 때 저는 최대한 미드웨스트 되게 약간 뉴트럴 중립적인 영어 특히 뉴스에서 많이 뉴스에서 뉴스 앵커들은 미드웨스트라면 중서문데 어디 쪽인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일리노이 약간 일리노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시카고죠 그래서 시카고 브로드캐스트 네 약간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사투리는 아까 텍사스도 많이 쓰고 네 남부쪽이죠 남부쪽이죠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아요? 하 하 Howdy y'all, y'all라는 말 많이 씁니다. Howdy y'all. Howdy y'all. Howdy y'all. Howdy y'all doing. How are you doing과 좀 다르네요. How y'all d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그리고 good morning가 아니라 그냥 morning. Good 빼요. Good 빼고 그냥 morning. Afternoon. Evening. Evening. 네, 그렇지요. 빼야 돼요. Ev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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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ning. 약간 진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옆에. 네, 다 그렇게 해요. Good 빼고. 네, morning. Morning. Good morning. 왜 구슬 안 놓죠? 아, 뭐. 다 아니까요. 다 아니까, 뭐 무슨 말할지 아니까. 아, 구슬인가. Bad morning 아니죠. 나는 LA 이런 쪽 캘리포니아 너무 과한 데만 갔나봐요. Good morning. 아 그래요? How are you? 좋아하세요 그런 거? 네, 과한 거 좋아하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 밸리, 밸리 영어잇잖아요. 왜 밸리죠? Silicon Valley. Hey guys, like, let's go surfing today, man. Yeah. 와, 우리 뭐 영하니까 미국 사람 같다, 이제. 다음에 진짜 우리 영어 코너 듣고 한번 모셔볼 거예요. 진짜 다음에 꼭 나와주세요. 아니, 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You said I sick. Thank you.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본 코너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덟 40분 25초 지나가고 있네요.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궁금 100%의 질문. 바로 첫 번째 질문 갑니다. 3355번님이 두 분은 부부싸움할 때 영어와 한국어 중 어떤 언어로 싸우시나요? 저희 부부는 화를 덜 내보자고 존댓말로 싸우고 있는데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서 더 열받아요. 일단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으시던데 부부싸움 한 적은 있나요? 저희는 한 1년에 한 번? 아, 크게 한 번 싸우는군요. 크게 아니라 그냥 뭐 짧은. 짧은. 다닥 약간 이렇게. 최근에는 싸운 적이 있나요? 1년에 한 번이라면. 아, 근데 약간 저는 체리 낳고 그때 약간 호르몬 불안정 약간 좀 짜증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서로 잠도 못 자고 그때 좀 싸우고 그 이후로 안 싸운 것 같아요. 거의 싸운 적이 없군요. 체리가 있어서 절대로 체리 앞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열받더라도 그냥 참죠. 참죠. 그러면 어쨌든 싸울 때 영어와 한국어 언어가 포인트였으니까 어떤 언어로 싸워요? 어, 결국 제가 약간 한국어로 싸움을 거니까 한국어로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밖으로 한국어로 하죠. 집에서 언어가 거의 한국어죠. 네, 그리고 약간 싸울 때 따지는 언어도 약간 영어보다는 한국어도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서운하다. 어떻게 난 이럴 수 있노. 저는 싸움에 질 수밖에 없어요. 아, 영어로 서운하다 없죠? 없어요. 그런 느낌에. 일단 비교하는 말 없는 것 같은데요. 삐졌다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거 딱히 비교할 수 있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업셋다. 나 영어 미국에서 자꾸 아유 업셋? 아유 앵글랜드 속으로. 하, 그게 아니고. 서운. 하, 내, 아니 지금 기분이. 하, 내 지금 약간 삐짐한 건 아닌데. 약간 이 지금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유 업셋? 업셋이 아니고. 새도 아니고, 앵글도 아니고. 새도 아닌데. 한국에도 진짜 인제 나. 네, 진짜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내 니한테 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봐. 한국이 따지기가 좋네. 아, 그러면 길미미님이 마님이 사투리로 말하는데. 체리도 한국말 할 때 사투리가 좀 나오나요? 어? 저는 몰랐는데 댓글 보니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표준어를 말한다고 해도 약간 나오는 게 있나 봐요. 경상도 분들이 착각이 그거거든요. 너 말할 때 사투리 쓰더라. 나? 나 말할 때 사투리 안 쓰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우기거든요. 맞습니다. 체리도 우야노 이렇게 하죠. 우야노 하고. 우야노. 뭐 원한트로 퍼셔드 사투리 쓰는데 뭐 안 쓴다고 그러세요. 우야노를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어딨노. 어딨노. 이렇게 것도 해요. 노로 끝나면 거의 다 경상도 아닙니까? 어딨노, 우야노, 모아노, 밥 먹었노. 임복기님이. 두 분 음식 취향은 잘 통하나요? 올리버쌤, 매운 것도 잘 드세요? 아, 스파이시 푸드. 잘 먹죠. 김치찌개는 기본이고? 너무 좋아요. 김치찌개, 매운 떡볶이 같은 거 많으면 자주 먹어서. 근데 저는 많이만큼 몇 개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네, 잘 맞춰주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반대로 우리 그러면 다온은? 다온 씨는 미국 음식도 좋아해요? 네, 먹죠. 스파게티, 피자, 햄버거. 매일 먹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매일 먹기는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요. 미국식 음식이 뭐 있죠, 솔직히? 미국에서는 피자, 햄버거.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텍스, 맥스, 맥스, 맥스 음식 되게 많아요. 아, 텍스, 맥스. 빵도 많이 먹죠. 오늘 진짜 텍사스 문화도 배우고 재밌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신청곡을 들어볼 텐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지금 크리스마스 계절도 오고 있고. 크리스마스 just over on the corner.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디를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체리, 체리, 크리스마스 어떨까요? 가수는? 네일 다이아몬드. 네일 다이아몬드의 체리, 체리, 크리스마스. 듣고요, 여러분. 노래 듣는 동안 올리버쌤, 마님 정다은 씨에게 궁금한 점들. 샵 1077, 짜보무조시범, 키보무조패범. 콜라는 프리입니까 보내주세요. 닐 다이아몬드, 체리, 체리, 크리스마스 듣고 왔고요. 우리 박미경 님이 크리스마스 노래 들으니까 나홀로 집에 갔다 오르는데요. 근데 근데 올리버쌤, 맥컬리 칼케인 닮으셨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서 만들어봤어요. 미국에서 못 들어봤는데 여기 한국에 오고 나서. 아, 올리버 그런 거 있죠. 미국 사람들은 너 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몇 번 차이인 것 같아요. 맞죠? 우리는 너 누구 닮았다. 그렇죠? 근데 맥컬리 칼케인 느낌이죠. 아, 아, 여러분. 방금 하나, 한 번. 앵컬리 하나, 둘, 셋. 아, 지금 맥컬리 칼케인까지 내주셨어요. 닮았죠. 보니까 다홍 씨예요. 김성호 님이. 올리버쌤, 둘째 이름. 귤이 추천이요. 제주도 하면 귤이니까 체리, 귤이. 어때요? 상큼하고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표정이 약간 좀 떨떠름. 아, 추천, 추천하는 거 좋죠. 추천, 일단. 좋아요. 귤이, 체리. 자, 그리고 9394번 님이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미국에서 김밥 인기가 진짜 대단한가요? 여기저기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실감이 저는 잘 안 나서요. 그때 어때요? 진짜 인기 많아요.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맞구나. 약간 수준이 높고 약간 문화적으로 관심이 많은 그런 동네 가면은 한국 음식이 진짜 많아요. 와,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약간 거기 슈퍼마켓 때도 갑자기 어떤 김밥 나오는데, 냉동 김밥 나오는데 되게 인기 많아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다 모르겠지 싹쓸이 해요. 싹쓸이를 한다고? 네. 그러면 냉동 김밥을 미국에서 드셔보셨어요? 저희는 항상 늦어서 못 샀어요. 아, 늦어서 인기 많아서. 집에서 만들어 먹고 오히려. 네, 네, 네. 오늘 해변은 근데 김밥을 한국에서 이미 먹어봤죠? 네. 어때요? 저는 항상 보통 한국 올 때마다 저는 바로 김밥을 사려고 합니다. 오, 김밥을 또 좋아하신군요. 네, 김밥 마니아예요. 우리 이상형님이 박찬호 선수, 추신수 선수 때문에 한국에서 텍사스를 좋아하는데, 올리버스님도 박찬호, 추신수 선수 좋아하나요? 일단 그전에 아나요, 박찬호, 추신수 선수? 아, 네. 네, 알죠. 근데 저는 사실 야구 같은 거 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많이 못 봤지만, 한번 저는 만나보고 싶어요. 아, 만나보고 싶다. 야구 선수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해요? 지금 체리가 있어서 아예 TV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스포츠 같은 거 잘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군요. 네, 예전에 약간 복싱 같은 거 좋아했었는데, UFC 같은 거. 육아하다 보면 진짜 뭐, 그쵸? 네, boring life. 네, 취미가 없어요. 취미도 없고, 그냥 계속 체리보기. 네, 운은 불만 없어요. 오, 불만도 없고 좋네요. 어, 우리 김태우님이, 이거 너무 자랑 아닌가? 미국에서 전전전 여다친구랑, 전전전까지, 여다친구가 LA 갔는데요. 미국 간 김에 핑크색 커플티 입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미국에서 커플티 안 입는다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두 분은 커플티 안 입나요? 어, 일단 커플로 입는 거잖아요. 신혼여행 갈 때 왜, 허니문 갈 때 이렇게 핑크핑크 셔츠 입잖아요. 이거 미국에서는 잘 안 입어요? 미국에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가끔 해요. 아빠랑 아들, 근데 이렇게 커플 길이 같은 거 많이 못 봤어요. 저는 미국 가실 때 못 본 것 같기도 해요. 많이 없어요. 네, 저 생각에 근데 이분이 남자애이셨잖아요. 태우분 아마도. 그리고 여자친구랑 간 건데, 일단 미국에서 핑크 셔츠를 입는 거 자체가 되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쳐다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특이하다. 색깔 특이한 거 입었네?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00705님이 곧 마당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마당에 뱀이나 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에요. 텍사스 집 마당 엄청 넓은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책에도 봤더니 평당 500원? 저 뒤쪽에 500원이라고 했던 그거. 지금 마당이 몇 평이죠? 여기 8,000평으로 돼 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봐. 만 명, 만 명. 네, 미국에서 에이커 쓰거든요. 어, 에이커. 6, 7 에이커이라서. 그러면 한 8,000평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뭐 작진 않습니다. 그럼 이거 마당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네. 되게 되게 힘들어요. 그냥 잔디 갖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뱀이랑 쥐 같은 문제는 전 그냥 고양이 키워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고양이 있으면 뱀이랑 쥐 문제 없습니다. 아, 고양이 키우면 뱀하고 쥐는 문제 없고. 많이 없어요. 사실 또 자주 출발하는 야생동물이 있긴 있나요? 엄청 많아요. 파슴, 너구리, 고요태. 그리고 피마도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씩 피마를 보면 죽어요. 그래서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있어 있긴 해요. 피마를 보면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마가 덥치니까. 네, 봤으면 늦었다고. 늦었어요. 아, 보면 다 있었어요. 되게 웃을 일이 아닌데. 아, 보면 늦었다. 어떻게 이거 내가 믿기 무섭지. 내가 지금 테크서스 안 했는데도. 아직 본 적은 없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거 한 번 듣고 올게요. 김영철의 파워 FM 4분은 자격증 교육 전문 EPS와 함께하고요. 이 미탁님이 두 분 너무 알콩달콩 잘 지낸 것 같아요. 도대체 비결이 뭔가요? What is the secret? 알콩달콩 잘 지낸 비결은 바로 체리의 애교? 아마도. 아, 체리 덕분에 잘 지낸다. 형님은 항상 약간 친구처럼 지내서. 동갑내기고. 네, 맞아요. 동갑내기기도 하고. 맞아요. 또 저도 울산음에는 한국이 남부, 올리버도 미국이 남부. 그래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남부, 남부, 남남.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도 비슷하고 서로도 이해도 잘해주고. 잘 싸우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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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알콩달콩하고 잘 지내는 것 같죠. 096번님. 두 분께 묻습니다. 서로 각자의 매력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매력을 다섯 글자로 먼저 다운부터 보여드릴게요. 올리버는 매력이 땡땡? 땡땡땡땡. 달콤 상콤해? 달콤 상콤해. 사랑스럽다. 땡큐. 되게 알콩달콩 잘 지낸다. 여기서 어색해져 보였어요. 저희가 진짜 이런 애정 표현을 잘 못해요. 알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눈빛으로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유지상님 오늘 처음이지만 두 분께 바나나나 바나나나 반했어요. 그래서 너티브 조때구알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감자주셨습니다. 일정 잘하시고 어제 도착하셔서 여러분 시차도 안 맞을 텐데 철판에 또 바로 와두시고 또 체리랑 함께 또 토일 팬사인회 일정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진짜 우리 텍사스 영어 프로젝트 해가지고 한번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 두 분 감사하고요. 끝에서 함께 할게요. 올리버쌤 마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오펜압 오펜압 지칠 때는 cheer up 야음철이랑 올리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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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은이는 이제 shut up 달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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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